오늘 이슈는 좋아요, 서커스 축제, 과일 껍질입니다. 인스타에 뭐 올리고 나면 남들이 좋아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은근 의식하게 되잖아요. 만약에 좋아요가 없어진다면 SNS는 어떻게 될까요? 인스타그램이 캐나다에서 이런 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사진, 영상 올리고, 댓글 달고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공개되지 않아요. 따로 클릭해서 오직 나만, 나만 집계를 볼 수 있습니다. 인스타그램 CEO는 SNS를 경쟁으로 느끼지 않길 바란다며 취재를 설명했는데요. 관심 받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걸 숫자로 나타내니까 또 많이 받으려고 집착하게 되고요. 좋아요 수가 많으면 오 남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따라하게 되는 군중심리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마케팅 목적으로 유령 계정에 좋아요를 사고 파는 일까지 생겨났죠. 좋아요 수가 아니라 사람과 콘텐츠에 집중하게 되면 앞으로의 SNS는 좀 달라질 것도 같은데요. 소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. 여러분, 서커스 본 적 있어요? 영화 말고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서울 상암에서 서커스 축제가 열린네요.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서커스를 다시 되살리자라는 취지인데요. 동춘 서커스단이 비롯해 프랑스, 벨기에 등 국내외 14팀이 참가합니다. 1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근대 서커스부터 연극과 클래식 등을 결합한 현대식 서커스까지 말 그대로 서커스 세스티바인 거죠. 그냥 구경만 하자니 조비를 쑤신다고요? 저글링, 접시 돌리기, 줄타기 같은 기회를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대요.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어른들부터 애기들까지 모두 외발 자전거 타고 달려가자고요. 엄마, 아빠가 맨날 과일 껍질까지 다 먹어야 몸에 좋다 하실 때마다 응? 했는데 요즘은 말린 과일뿐 아니라 과일 껍질도 간식으로 만들어서 먹는데요. 미국에는 껍질만으로 간식을 만드는 회사가 생겼어요. 파인애플, 오렌지, 키위, 응? 그렇게 보이죠? 알고 보면 이 껍질들이 은근 알짜라고 합니다. 오렌지 껍질에는 비타민 A씨가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고요. 키위 껍질에는 꿀잠 잘 수 있게 도와주는 해모시아닌이 들어있대요. 실험용 쥐한테 감귤 껍질로 만든 음료를 먹였더니 복부 지방이 줄었다는 연구도 있고요. 몸에 좋을 뿐 아니라 환장해도 좋답니다.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총 13억 톤이라는데요. 그중에 과일 껍질이 15%씩만 됐대요. 그래서 엄청 골칫거리였다는데 폐기 음식물을 건강식으로 바꾸는 거 괜찮은 것 같죠? 여러분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.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해요. 우리는 내일 봐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안녕. 안녕. 안녕.